저도 아까 궁금했어요. 다이스크이스 1인 몇 역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1인 9역으로. 난 한 10명쯤 생각했거든요. 8명인지 9명인지 했는데. 목소리도 다 바뀌고, 캐릭터의 느낌도 다 바뀌고. 중요한 건 맞아요. 목소리가 다 바뀌어요. 옷도 다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다섯 번째쯤에서는 힘이 빠져서. 또 나왔구나. 성화, 성화 맞지. 7208번님이 휙휙 바뀌는 퀵체인지에 무대 뒤가 아주 아수라장이겠네요. 처음에는 이 작품할 때요. 옷을 갈아입는 게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갈아입으면 못 나오잖아요. 음악은 흐르는데. 못 나오면 진짜 공연 대형사고잖아요. 그럼 몇 초 만에 제일 빨리 갈아입는 게 몇 초죠? 들어가서 제일 빨리 갈아입는 게 5초. 들어가자마자 뒤에 있는 건 벨크로라고 그러죠. 그걸 쫙 잡아 떼고. 안경하고 모자만 쓰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5초 정도 돼요. 그래야 사실 우리는 또 비구슴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들어가는데 5초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박한 작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까 8명의 출연비의 이름을 단숨에 이렇게 말해줬는데. 몬티 나바로 역에는 누구 누구죠? 유연석 씨. 그다음에 이석훈 씨. 고은성 씨. 그다음에 이상희 씨. 안 보고 쫙쫙 외우시네요. 제가 일요일날 봤을 때는 유연석 씨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성화 씨가 맡은 다익스 퀴스 역에는 누구 누구죠? 오만석 씨. 정문성 씨. 이규영 씨. 이렇게 또 4분 4분인데. 네. 그렇죠. 첫 공연이 11월 13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딱 거의 한 달이 지났네요. 네. 그렇죠. 한 달 지났죠. 몬티를 연기하는 상대 배우랑 합이 다 잘 맞아요? 다 잘 맞아요. 딱 4명이. 이게 쿼드로플 캐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해외에서는 많이 없는 사례예요. 2명은? 2명은 더블 캐스팅. 3명은? 트리플 캐스팅. 4명은? 쿼드로플 캐스팅. 또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장점이 같은 작품을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명 다 그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몬티 역할을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되게 기대됐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넷 중에 이거는 뭐 그냥 정성하고 꼽는 또 다 재미있겠지만 최고의 케미가 있잖아요. 최고의 케미. 나 친구라 할 때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 작품은 홍보하러 나왔는데 그중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그 홍보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아 이거 안 넘어가네. 다 매력이 다 다른 거죠. 너무너무 정말 보석 같은 배우들이고 진짜 누구 한 사람 뭐 못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